무얼 라면 먹을 게 있어라 맛은 나아가 그 동생은 나아가 그냥 먹었던 책보다 정없이 나아가 저 때 저번에 그랑몬 먼저 한번 먹었을까 이마트 뒤쪽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먹었을까 걸려와가지고 오래된 것도 잘 기억하네 나 무슨 그 괜찮다 렌치로 아니 지금 어디서 먹어야 돼 뭘 찹먹어 여기서 처음먹으면 음 원래 어디지 와 고춧가루 맛있게 너무 맛있어요 맛있지? 가분 이제 생으로 먹다 보니까 이제 뒤쪽에 통치되어 으악! 이런 빠뜨렸어 신선해 이거 뭐야? 그 참치 그 뭐야? 데어 먹는거지? 참치에 데어 먹는건데 아니죠 소고기 데어 먹는거 있잖아 소고기 데어 먹는거 있잖아 음 면이 따라와 샤부샤부 면도 있어? 면도 있어? 아니 면이 따라왔어 통치로 부작한데 안녕하니까 구독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네 헤헤헤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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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